더페이스샵 네 오늘은 더페이스샵 광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아직 촬영 시작 전이라서 지금 몸을 좀 끄고 있는데 제가 요 며칠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스케줄들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 몸 제대로 풀고 제대로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춤 좋아요 지금 춤 좋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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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수고하십니까 네 네 네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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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서 쉽나요 짜는 거 나요? 예영아 한 달에 흔들고는 이게 넘어갈게요 이거 닦고 갈게요 네 형 지금 그거 그 형 추둔 구추봉 배터리 한번 갈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걸로 호생 좋아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이제 형들은 조금 어우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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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뒤로 빠져야겠다 이쁘다 어우 좋다 오, 팔아. 너무 예쁘다. 좋아, 좋아. 오, 카메라 한번 봐. 그쵸? 오, 좋으시다. 자, 넘었습니다. 잘.. 아, 네네. 잘.. 히 안쪽으로 없어. 잘.. 너무 잘.. 어제보.. 잘.. ambul brand 했을때 진짜 wrote that 어릴때부터 다 it 에피소드 거기다 통을 받치고 아 오 오 오 오 오 오 귀여울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아 좋아요 네, 감사합니다 와, 감사합니다 진짜 네, 이렇게 촬영이 잘 끝났는데요 일단 제품들과 촬영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제품마다 이제 또 콘셉트가 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 페이스샵과 그리고 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자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